좋았어? 땡큐? 좋았어? 먼저 하고 있자 누가 방장이지? 너 나야? 큰 의미는 없어 반정이든 아니든 알았어 여깄네 나가자 클럽 아이템 좀 받아가지 어떤거? ESC 눌러봐 ESC에서 유비소프트 클럽 왼쪽 아래 리비소프트 클럽 어 찾았어 가만히 거기서 클럽 리워드 있거든? 왼쪽에 어 가만히 쭉 회 돌려서 보다보면 응 니가 포인트로 살 수 있는게 있고 아 get for free라는게 있다 응 공짜로 받는 수 있고 땡큐? 엄청 많은데? 응 이거 유비소프트 코인 나 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저기 저기 돌아가면 있잖아 인벤토리? 아니 저기 만약에 저게 전진기지 우체국 돌아가면은 거기 준 애가 있어 그 포상해주는 애 응 포상께 어 알았어 그럼 이제 칼리가 올 동안 어 사냥을 어디서 하고 있을까? 근처에 혹시 교전하는데 있다 저기로 할까? 파란거? 응 윗부분에 찍어놓을게 파란교전? 응 소리들리네 소리들리네 교전소리들리네 아니 화면이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진짜 나 지금 눈물 나올 것 같아 뭐야 저기야? 적이네? 저기야 애들 약해졌어 확실히 이미 약해진게 아니라 내 총이 좋은거야 아 그래? 레벨 C밖에 안되는데 나한테 맞춰지겠네 어? 저거 부시스도 있어? 아니 많이는 안부셔져 친구야 고개를 들어 왜그래 지원을 좀 보내 아이템 나왔냐? 알 응 지원을 좀 보내다 너 어디가? 응 보내 들어갈 수 있나? 오 들어갈 수 있다 후방에서 오네 아닌가? 어... 1분 막는거네 1분 길지는 않다 아야 죽어서 온다 오케이 오케이 키리 형도 디비전 있지 않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있을걸? 키리 형도 컴터 좋아 칼이랑 비슷할거야 아마 이따가 초래해봐야겠다 또 온다 파센트 나왔다 먹어야지 어어 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 잡았어 폭탄 폭탄 더있어? 더있네 와...쌌어? 땡큐 너 총 왜이렇게 쎄 한발 한발은 쎄 한방은 반대방인 같던데 어...그런거 같다 무릎보호대 파센트 나왔다 개꿀 나 이따가 수거할래 지금 수거하겠다 끝났네 그냥 같이 한방에 오르네 아씨...잠깐만 아...스페이스밭 아...스페이스밭 온다 사이배빈 오오화 야야야야야야야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었다 힐쓰고 있었는데 천천히 해 천천히. 어 누웠어 천천히 해 천천히. 폭 조심하고. 폭 던지는 이따야. 올 수 있겠냐? 뭔가 싸우고 있어. 너 혹시 강화했냐? 센트리건? 센트리건 강화했지. 그래? 어쩐지 니꺼 데미지는 왜 이렇게 센가 했어. 아니 어째서 돌아오니 서버가 갈려 있는가? 응? 어 내가 대답을 했거든.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네들이 저기 바깥으로 다다보네. 어 그래? 응. 항상 그래. 칼리 합리화했구나. 어디로 갈거냐? 기다려봐. 너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보조미션 저기로 간다. 북쪽으로. 보조미션은 어디야? 보조미션은 어디야? 보조미션 두개가 있어 보조미션. 북쪽에서 왼쪽. 시민등 아니면은 클리너. 정보관. 정보관. 멋있어. 어. 클리너서 한 번 따라. 그냥 두 따라오면 되겠지 알아서. 어. 어 여기 뭐 있었는데 방금. 뭐가 있어. 구출미션. 여기가 미션인 것 같은데? 여기 바로 밑에. 두개야. 두개. 미션이 두개야. 여기에 보조미션 두개.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시비 걸었어. 몇시파. 아 근데 미리 니꺼 진짜. 센텔리가 정말 세긴 세다. 저 연사에 저정도 데밑 있으면은. 형은 아직 투커 안 했어? 난 안했지. 레벨을 봐. 아니 그거랑 관련없어 득화는 점수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게 아마 400포인트인가 그럴걸? 저 강화하는거 그거 기술동 깨고 안했어? 안했지 나 간적 없어 거기 그럼 지금 갈까? 그거 600점 받았을거야 600점? ESC 누르면 몇점 있는지 보여 ESC 기술점수인가? 기술동보고품 기술동보고품 어떻게 보는거지? 아니 위에 몇점이 뜨냐고 점수가 오른쪽? 아니 그냥 위에 그냥 위에 뜬다고 ESC 누르면 그냥 위에 떠 아 그릇관리 위에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뜨는구나 1060에 820에 1000이 있어 저 형은 전부 다 링크 스킬 다 막을 수 있겠는데 다는 못 막는데 아니 그래 한개밖에 안하긴 하지만 다 열 수는 있네 웬만하면 다 열 수 있어 가자 미션하러 내려가야죠 어디에 할거야? 밑에 먼저 할까? 아니면 저 앞에 먼저 할거야 내려가자 먼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려가 세 번이나 오케이 이거 올라올 때도 다시 해야 해야됨 그럼 그때가 생각하자 어 전진할게 앞에 뭐 있는데 저기있지 저기 어 잊어보니까 나 왜 권총 들고있냐 어 여깄다 피 잡아줄래? 13렙인데 왜 이렇게 세 레벨업했네 또 레벨업을 했어? 어 야 17렙이겠네 그러면 내일상 형이 몸이 약한거 같고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형 아이 눌러서 근성이 얼마야? 나? 아이? 어 5820 어 그래서 약함 너 몇인데? 나 8000 시발 뭐냐 그 극명한 차이는? 아이가 근성? 나는 8800 그 두번째꺼 하나 아 13000 에에에에에 ㅋㅋㅋㅋㅋㅋ 두베가 넘는데 나 혼자 하드코어 모드하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고기방패 해줬잖아요 남은 진짜 실커마다지 걔 잡았어 뭐, 뭐 날라갔어 추다 놓였구요 한 마리, 우측에 한 마리 잡았어 한 분 더 있다고 뜨는데 아 아니네 내가 여기서 혼자서 이 미션을 했더니 죽었거든 했었어? 이 미션 했었어 혼자서 클리어는 했고? 응 클리어 했어 나도 어떤 미션 하다가 두세 번 죽은 적 있나 자 이동을 합시다 특히 그 네이팜 거기에 혼자 하다가 두 번 죽어 마지막 보스 때 탄방 열고 큰 의미가 없어 그 돌아가는 거 아 지금끼리 있었냐? 보급상자 오 탕 나이가 났다 슈탄 붙어져다 너 수류탄 던지지 마라 너 여기까지 못하쭈 날라오는데? 칼리한테 갔다 어차피 이놈들 정확도는 떨어져 얘네 왜 다 나만 봐 너가 좋은가 보지 나를 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미안해서 나 수류탄도 거의 다 나한테만 날라오는데 어구 너한테 끌려나 또 나왔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수나가 있어? 폭 날라왔다 우리 같은데 아닌가 아 안 넘어왔네 아예 짧았어 얘네 자꾸 못넘겨 던지긴 무지하게 던지는데 던지긴 무지하게 던지는데 오케이 이동하자 제기를 템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막혀있어 저쪽으로 가게 돼있어 저쪽으로 가게 돼있어 난 여기서 위에서 잡사게 할게 니가 몸방 안해줘야지 오 왔다 오 네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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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 던진다 티키 어 쉣 아유 나한테 던졌었구나 힐전 노란색있다 노란색 쟤가 난단하구나 심하게 쟤 기관총사수다 아 으어어어어 쟤 튀어야겠다 야 눈누나 눈누나 누운 사람이냐 어 니가 없었구나 내 지원소 효과는 쓰러진애를 살리지 오케이 잡을 수 있지 딴따나하네 완전 버섯건드 어 등이 뭐 터진거 있나 없어 왠치 저거 터질거같이 생겼는데 야 잡아줄래 나 죽는다 그래 저거 터질거같이 생겼어 저 등쪽에 오케이 잡았어 이거 털에 어딜게 내거 털에 어딘지 봤냐 못봤어 필드에 있었어 저 위 그 머리를 위로 쳐다봐봐 위를 파이프 위에 어 파이프 위에 올려놨었어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어 보통 얘네들이 그 털에 새쳐놓으면 네임드같이 큰 애들같은 경우는 달려와가지고 발로 차서 부수거든 용감한데 응 근데 그걸 믿어서 그것도 봤었잖아 털에 새다가 화염방통이 있잖아 어 홀로그램 조준기 쓸만한거 좋아 어 반두편에도 하나있다 형 깬깐깐깐깐깐깐깐깐깐깐 가라 무기 나올 때마다 나도 그냥 갈고 있어 내가 지금 유일하게 초템이라고 하면은 지금 권총이랑 응 그 다음에 전투만 쓸거 그 다음에 다 파틱이야 이거 돌아가야되는거냐 응 돌아가야돼 저거 하러가자 금방 가겠죠 응 응 자 왼쪽으로 가서 세 번만 타면 돼 어휴 올라가자 너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있어 응 달려라 응 칼이 이제 서있는데 어디에 나 잠깐 템 보고 있었거든 그 함량이 쫓아가는 순간 다 간거 같아 테레비타는거지 흐흐흫흐흫 다음부터는 한 명은 쉬자 아 한 명만 뛰고 두 명은 쉬자 어 노가이나 까고 있다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뛰는거지 고장난 드론 뭐지 저거 물랑만 안해봐 오 밖에 뭐 싸우고있네 밖에 애들이 있는데 밖에 애들이 어우 쉣 올라오자마자 위치 아 올라오니까 바로 맞는데 나 응 올라오니까 바로 바로 리로딩 아 오케이 라스트하나 고개트러고자 고개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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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가 있어 응 아 따 예 15레벨 15레벨이면 그거 하나 더 깼어 전문기들이었나 어 상자있다 냠냠 오 마스크 먹었어 폭동 진압용 마스크 파템 여기에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뭔지 모르겠어 여기에 고장난 드론이 여기 있다는데 응 저기 윈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야 가지 못해 여기 있잖아 어디 머리 위에 있어 우리 그냥 위를 쳐아봐 위를 보여? 저기 걸린거 저기 할 수가 없어 어디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올라가야지 아 저 있네 여기 바로 위잖아 저도 있긴 한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몰라 나도 아까 시도하다가 한참 시도하다가 포기했거든 이쪽 방향에서 오는건 아닌거 같아 확실히 여기 다른 데서 오는건가 보네 반대편에서 여긴 아니야 카새펜은 다른 데로 가라 그래 응 여기 아니야 넘어간다잉 굿 자 어디로 가야돼 아 옆으로 카새펜 돌아서 가라 그러거든 여기 파일이 또 하나 있는데 어디 위에 여기가 영웅들 경치졌나나 조금조 조금조 그래도 없는거 보단 나 그렇겠지 조폐를 우리가 잡았던 애다 쟤 이미 죽었잖아 어이구야 싸우고있어 여기까지 오는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냐 저기 갈 데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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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온거 아니야 의미가 아니냐 가도 의미가 없지 저거는 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뭔가가 있나 그런거 같기도 하고 다른 길이 있는거 같다고 다른 이 다른쪽 건물 옥상으로 도착하는거 같기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게 있으면 이거 사안이 못배냐 이거 못밴는거 같애 응 교전 교전 교전이 있어 근처에 청소를 안들려 나는 네 근처에 없으니까 지금 왜 왔어 여기로 혹시 올라갈 만한 데가 있나 뭔 소리야 동향 보고 좀 할게 ? 흐흠 총으로 Medic 보종용 팩 보종용 팩 팩 미션이 나아가죠 근처에 미션이 보조 미션이 하나 있는데 일단 안전과학으로 가자 저 밑에 있는거 얻어못해요 열심히 먹고와 난 그냥 포기할게 나는 어디로 가야되지 우체국이었나? 우체국 전쟁기지가 서할라고? 어 어 아니면은 저거 저기 그 너 지금 랩 미신들 나 지금 12 12 13쯤 되면은 14짜리 그거 미션하러 가자 쉬우니까 에머스트 아파트 아 잠깐만 우체국 어디있지 우체국 밑에 안쪽 아 여기있다 이동할게 돈 금방 모으긴 하네 지금 많이야 많이 모았어 벌써? 오케이 오케이 일단 팔거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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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구매말고 큰일날뻔했네 아 아 제게라이 드론 터뜨리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뭐야 근데 오케이 답합시다 나머지는 갈아버리자 칼리가 뭐라고 있길래 지금 가봐야지 궁금하네 뭐했어 터뜨린 다음에 그리고 잡동사니를 아까 갔던데 다시 가는거 아니야 혹시? 잡동사니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그 아 가야 되는거 칼리 혹시 저거 터뜨린 다음에 아까 있던데 다시 가는거 아니야 그냥 터뜨리고 끝인거 아니야 혹시 저거 이게 터뜨렸으니까 이제 먹으러 가야돼 그러면은 아까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까 갔던데를 오케이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발견했던 그 위치로 가야될 것 같았네 자 어플 좀 하고 올게 의료동 의료동 사람 많은데 뭐지 열심히 탑글하고 와 어 하아 바이러스 연구실 야전지원소 지원소 아 아 구호실 할걸 시 시 샛 잘 보고해 잘 보고 아 이미 날려먹는다 이미 날려먹었다 미안하다 이거 나머지는 그냥 모아야겠다 필요없다 모아버리고 오케이 옆에 방으로 갑시다 아 여기 터미널도 있었어 지금 뭐라 등까나 지금 나 뭐 다크죠 어? 다크죠 뭐 맛있게 먹었다 이게 뭔데 그냥 드론인데 그냥 드론인데 드론 먹었냐 결국에 먹었는데 뭘 어쩌라니까 이건 생존 링크 이거 뭐야 사용자 그룹 멤버들의 데미지점과 속도가 증가하면 다크존에 이동 이송지점 하나 가네 14푸트구나 사격전 알았어 사격전 정찰견 결국 우린 먹었다 뭔지 모르겠어 우주의품임 그냥 모으라고 뭐야 칼리가 간게 병찬반 이거 같은데 어떤거 부설조직 병기고 아 이거 해야돼? 비즈니스 엄펜을 강화시키는 스킬이잖아 나 그거 아직 안했어 안했어? 니네 누구랑 싸우고 있냐 뭐랄까 불꽃사격 이거는 소이탄만 하는거 같은데 이게 뭐있다 아니 다크존이라는게 정확하게 뭐하는 곳이야? 그거에 대한 스킬이 좀 많은데 다크존 들어가면 그러면 저기가 그 그냥 장비나 루트나 이게 더 좋아 대신에 플레이어끼리 서로 뺏을 수가 있어 아 거기 그러면 PVP 지적되는거야? PVP, PVP 전부 다 하 빼앗길 수 있어 응 니가 열심히 미션 깨가지고 그거 찾으러 갔더니마는 어느순간 딴 놈이 와가지고 그거 다시 채가는거야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어 보급 분수리 뭐하려는거 두고 올게 뭐하려는거 두고 올게 오케이 아이고 와 잠깐만 장몬 레벨이 15인데 스킬 페인트 장몬 레벨이 15 장몬 레벨이 15 부족하네 80 부족하다 쉿 잘못하면 가다가 맞겠다 아 맞고 있네 야전기술 많이 노력하고 싶은데 잠깐만 자 스킬을 기술 알았어 뭐랄까 힐링 스킬은 칼리아 가지고 있으니까 냅두고 특전 특전이 뭐가 많네 특전 특전은 이거 패시브 스킬이야? 응 패시브 몰라 딱히 장착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패시브야 패시브 특전 특전 패시브는 패시브인데 그 하나밖에 못 고른가 그런거야 그거는 전문 전문인가? 15레벨 되면 두개 선택할 수 있어 으흠 아 챙겨 인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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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준것도 있네 보니까 야 노란색 무기 키트 나 그거 센테리건 뺀다 그럼 이제 어디갈까 아 플레이어가 받은 데미지 일부를 플레이어의 생명력을 치유하는 효과로 전환합니다 호 개꿀인데 요원단사는 모아봐야지 아까 아까 먹던거 됐다 난 준비 끝났어 이동합시다 아 그거 받아야겠다 그 뭐라고 했지 그 받는거 있었는데 여기에 어 포상담당관 회수 장착 오후 내려가냐고 싶어 높은 확률로 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겠군 그러네 고스트리콘 복장이 있네 네 문이 아무것도 없는거 보니 이것도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겠군 그렇지 근성이 오르질 않는구만 자 어디서 모일까 아이고 랩 뭐야 니가 우주조트 세포 타면 돼 어디서 모일까가 아니라 너 어디 있는데 그 둘이 같이 있잖아 여기 있네 난 이들이 안보여 어디 저 위에 있네 아까 있던 데잖아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응 유언단서 소집 형 형 너 바로 바로 우리 타가지고 수집해 응 가고 있어 거리가 뭐니까 이게 로딩도 오래 걸리네 응 으흠 어 깜짝이야 여기 뭐야 여기 뭐 이런곳에 또 와있어 치아 여기 옆에 나 곧있으면 13이다 저 한 90 한 5% 되는거 같아 저 저 무슨 미션하라 그러면은 우리 근처에 미션 없잖아 잘 내가 태협보자 울프 체육관 안전가옥 뚫을래? 응? 울프 체육관 뚫은 사람 없어? 나 있어 니 그쪽으로 이거 해봐 안전가옥 뚫..하고 바로 왼쪽에 보조미션 있더라고 그쵸 조금 어려운 보조미션인데 그쪽 보고 레벨 14짜리 아니었어? 어이 14,15짜리 나보고 죽으라고 아니면 밑에 있는 거 좀 13짜리 갈까? 좀 쉬운데 여기가 안전가옥이야? 응 그럼 뚫린건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알아서 뚫린거 같은데 문 열면 돼 어떤 문 아이고 문이 어딨어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니까 바로 뚫렸어 그러겠지 자 이동하자 그러면 바로 그냥 물건 좀 팔고 사이먼 버리스 이거 말하는거냐 사이먼 버리스가 있고 사이먼 버리스가 있고 사이먼 버리스가 있고 그거 하고 밑에 에머스티 아파트까지 할래 응 그러자 내려가자 어 내려가는 식으로 가자 내려가면서 캐스트 클리어 하자 오케이 탄박이 아 여긴데 먼저 나갑니다 뭐야 여기 뭐 있어? 뭐야 안전가옥 그냥 얘기했구나 저랑 저 교전하고 아래로 내려갈래? 아니면 그냥 바로 보존 미션으로 내려갈래? 어떤 교전 못할까 교전을 할 필요없어 그냥 바로 이동하자 미션하러 보존 미션 저기 사이먼 버리스 사이먼 버리스 어 딱 걔랑함수 두 번 죽었는데 못했어? 했어? 근데 내가 저기 다른 데서 다른 미션 두 개를 끝내고 나서 오는 바람에 어 거기 치료하는 거 거기 어 하나도 없고 그런 대로 붙어가지고 일로 쭉 가면 돼